어 어 너 초능력자야? 맞아? 내가 너였으면 최대식이 만점일텐데 하긴 넌 수시 합격자니까 상관없겠다 테스트? 아 수시? 아니 울었다 야 고마웠어 그때 와 갑자기요? 갑작스럽긴 한데 합격해야지 그지? 네 감사합니다 야 헉 뭐야 아니 응이야 아니야 응이 아니야 너 물까? 망은? 너 혹시 강당에서 그냥 아니다 세 주문내 안 차고 잘만 다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deter 걱정된다 춥겠냐? 진짜 안 추워? 응 나 감기 안 추워 그래도 우글거리게 놔 너도 내가 괜찮다고 할 때마다 안 믿잖아 알아? 응? 안녕하세요 전 있지롱 최대 입시? 나도 최대 입시생이었는데 진정해 진정해 엄마? 어 집에 가는 길이라고? 엄마 속인 거네 부류자식 나도 훈련 도와줄 수 있어 착한 자식 응 아빠 어디야? 안 내려? 왜 내려? 운동해야지 아니야 멀리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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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보면